으 으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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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가 맡은 게 뭐지? 저요? 헐크에요 맡은 게 뭐지? 저요? 저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헐크처럼 CG가 될 건데 네 그 모습이 어떨 거 같아? 사실 근데 뭐 CG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몸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헐크처럼 난 비트티비 어미드 스토르 10 우리 완전 쫄쫄히 보면 영화 아이언맨 그런 것 좀 해준대 잊지도 않는 뮬리를 돌려 와 CG 해준대 CG 영화처럼 영상 보면 이제 막 영상 보면 이제 막 너네는 너네 얼굴 얼굴하고 행동 빼고는 그냥 다 CG 피워준다고 생각하면 돼 오 목소리랑 얼굴 몸도 진짜 다 CG 좋아요 어 그래서 니네 움직임까지 다 그걸로 모션 잡아야 되거든 진짜 마글처럼 아 아 여기 심각해 하하하하 얘가 막 분명 떠다니는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그럼 막 뭐 막 그 인식 가능한 거 입고 찍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그 여기까지 이렇게 봐 얼굴만 나오고 다시 하하하하 아 가면도 이렇게 딱 해둬 어 이거 준희 이거 열리는 거였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푸슈슈슉 하늘로 날아오르는 액션 잊지도 않은 뮬리를 돌리고 흩던 부분은 날아가는 거예요? 예 제가 그거 하는 CG에서 뮬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깐만 근데 아니 단제건 이거 이 각도 좀 봐봐 형 이거 너무 잠깐만 여기서 갑자기 우리 감독님한테 속아가지고 CG 안 입히고 쫄쫄 입은 상태로 이거 영상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아 초록색깔 지금 벽이 좋은 것 같은데 완전 다 CG 뭔지 뭐 배경도 CG로 되는 거야 하실 거 같은데 배경도 느낌이 혹시 덤블링을? 덤블링을 덤블링을 했던 거 아 아 어떡하지? 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빨간 쫄쫄인데? 그냥 자신감 있게 해 자신감 있게 해 원래 CG 입혀주신다고 하시니까 자신감 있게 해 하하하하 진짜 그랬다 하하하하 잘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독님이 지금 CG로 막 저희가 막 지금 블랙이도 우상이랑 다 입고 있는 걸로 입혀주신다고 하는데 아 나 뭔가 불안한데? 그쵸? 아 근데 어차피 저 저 백이 원래 CG 할 때 쓰는 백이긴 해서 걱정은 안 되는데 근데 아이언맨 날라다녀야 되지 않아? 응 어떻게 해? 그냥 그런 걸 좀 날라가지고 조금만 해주시지 않을까? 알아요 저런 거 CG 안 돼서 나오면 열심히 한다 아 설마 어? 나 지금 듣긴 했어 저거 CG를 쓰는데 굳이 위딩표가 칠 필요가 없어? 어차피 안 나 아 근데 저거 아까 물어봤거든 이름 이걸 따서 뭐여 된다고 포토 뭔가 이상해? 아니 아무리 우리가 영상에 뭐 지식이 없다고 하지만 느낌이 좀 자 여러분 저 아무래도 오늘 잘못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형제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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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쫄쫄이요 그냥 저대로 나가는 거 같아요 그냥 아니 아니 지금 딱 초기 왔어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사oli 하고 pessoal 감독님, 저희 오늘 잘 나오는 거 맞죠? 감독님, 말씀하신 포인트 왜 안 찍어줬어요? 아, 맞다. 아, 그거 안 하셨어요? 그거 안 하셨어요? 이거 우리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지, 약간 연기하실 것 같은데? 뭐지, 뭐가 맞는 거지? 아니, 아니, 저 카메라에 그게 있었네. 그래? 아, 그래. 아, 이거요? 어. 다시 해야겠네, 그럼. 제발 멋있게 CG가 되기를. CG를 입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CG 잘 입을 수 있는 거죠? 아, 그럼. CG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? 그래요? 엄청 어려워. 사실상, 인상에 저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. 그냥 그냥까지 계속 Què? 엄청 어려움을 시키는 거죠? 네. 나도 이렇게 먹어서요. 아, 그지 방법이 이쁘게 본 건가요? 그래도 궁금한 게 더 깊은 부분도 잘 모르는 거죠. 그다음에, 저번에, 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을 아프지만